아가씨께 돈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지난번에 아가씨께서 돈 500량을 내주신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그들이 역당이 무리가 아닐는지. 만상과 유상산단 모두 비적들한테 인질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비적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게. 인질로 잡혀있는 십수명의 목숨값과 홍삼 천오백근의 값이 고작 천은 천양밖에 안되느냐. 천은 천양을 내는 대신 내 당신과 거래할 것이 있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순 49강반 하ca 감사합니다.